추위엔 장사없다라는 말처럼 평소 건강한 사람도 겨울에는 건강을 더 각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올겨울은 특히 독감과 싸우는 환자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독감에 이어서 또 막막혈관 폐쇄 질병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과연 눈의 중풍이라 불리는 막막혈관 폐쇄는 어떤 질병이고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문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성균관대 이원용 외래교수입니다. 어서오세요. 어서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근 독감 유행이죠? 네. 보니까 독감 때문에 환자도 늘고 그로 인해서 치료제 수급에도 좀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지금 경구용의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요. 정맥주사용의 경우에 좀 수급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5일간 약을 먹어야 되는 경구용에 비해서요. 한 번 투여만으로도 치료 효과를 볼 수 있는 주사용, 정맥주사용 치료제의 경우 요즘 각감을 받고 있는 데다가 1월에 들어서 독감 환자가 크게 늘면서 수요가 늘면서 공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독감이 예방주사만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독감 인플루엔자가 끊임없이 변종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독감 백신을 맞더라도 예방률 전체적으로 한 40에서 60%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40%에 이르는 것만으로도 수십만 명이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독감이 앓더라도 증상이 좀 덜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은 꼭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독감을 걸리건 이렇게 해서 다 나으시면 회복기에 접어들 텐데 그때도 안심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다시 혹시 재발할 확률도 있는 건가요? 독감이 한 가지만 유행하게 되면 독감을 앓고 나서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독감 회복기에 재발 가능성이 낮아지는데요. 두 가지 독감에 유행하게 된다고 하면 회복기에는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독감이 노출되게 되면 재발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독감에 안 걸리려면 평소 뭔가 생활 습관이라든지 규칙이 필요할 것 같은데 좀 알려주세요. 예방수칙. 우선적으로 예방접종을 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손 씻기만 열심히 해도 감염성 질환의 70%가 예방이 되기 때문에 독감에도 예방이 되겠고요. 사람이 많은 것은 피하시고 기침하는 사람이 있는 것은 특히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자주 먹어서 목이 건조하지 않게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래서 피로나 스트레스는 또 면역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충분한 휴식과 숙면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비타민C를 좀 잘 챙겨 먹는 건 어때요? 그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면역력을 높일 수 있거나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들은 좀 배제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독감에 이어서 겨울철에 많이 걸릴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막막혈관 폐쇄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질병인가요? 막막이 안구의 가장 안쪽에 물체의 상을 맺히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혈관이 막히게 되는 병이 막막혈관 폐쇄 질환입니다. 겨울철에는 추운 날씨로 인해서 혈관이 수축하게 되기 때문에 막막혈관 폐쇄 질환의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름도 좀 복잡하고 혈관 폐쇄라고 하니까 좀 그런데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나요? 일단 통증 없이 시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런데 막힌 부위에 따라서는 갑자기 심한 시력 저하가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시력 감태나 시야가 좀 뿌려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에서 많이 후발하는데 그때 시력이 감태되거나 시야가 흐려지는 그런 증상에 대해서는 그냥 노안으로 인한 증상인가 보다 해서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사실 막막혈관 폐쇄다 보니까 혈관에는 왜 정맥도 있고 동맥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폐쇄증도 증상이 두 개 정도 있다고 하는데 어떤 질환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막막혈관은 혈액을 공파하는 동맥이 폐쇄되는 막막 동맥 폐쇄 질환하고 혈액이 빠져나가는 정맥이 폐쇄되는 막막 정맥 폐쇄 질환을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동맥이 막히게 되면 막막의 산소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갑자기 심한 시력 저하가 오게 됩니다. 심한 시력 저하군요. 그 상황에서는 24시간 내에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경이 손상돼서 영구적인 시력 장애가 남을 수가 있습니다. 정맥이 폐쇄되게 되면 미세 혈관들이 부종되고 우렬되고 터지면서 거기에 막막에 부종과 출혈이 발생하게 돼서 시력이 저하가 오게 되는데 약간 장기간에 걸쳐서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뭔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더 치명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건 막막 동맥 폐쇄겠네요. 네, 맞습니다. 24시간 내에 병원을 찾아야 되는군요. 그런데 막막혈관 폐쇄 질환에 앞서서 연령대가 50년 이상 중장년층한테 많이 빈도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는데 이유가 따로 있나요? 그러니까 막막혈관 폐쇄 질환은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마 인하, 동맥 경화가 있는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질환을 가진 분들에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분들이 50대 이상에서 많아지기 때문에 막막혈관 폐쇄 질환도 빈도도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 그래프도 나가고 있는데 막막 질환자가 확실히 전체적으로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사회가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니까 함께 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생활습관 중에 핸드폰을 많이 본다든지 이런 것도 연결할 수 있을까요? 잠에 왜 자기 전에 휴대폰 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거는 백내장이라든지 눈의 건강이 좋지는 않은데 혈관 폐쇄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원인은 아니군요. 그렇다면 사실 겨울철에 지금 독감도 얘기해 주시고 눈도 얘기해 주셨는데 눈을 좀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 너무 추운 날씨에는 외출을 삼가하시는 게 좋겠고요. 불가피하게 외출을 하게 된다면 보안경을 써가지고 찬 공기가 바로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건조한 날씨가 눈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눈에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자주 마시고 인공 눈물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실내 가습기를 틀어서 습도 조절을 신경 써야겠습니다. 그리고 스키장이나 방문했을 때는 눈이 눈에 반사돼서 자외선이 눈에 반사돼서 눈에 해를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눈 보호 장비를 꼭 사용하시기 좋고요. 그리고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이 함유된 음식을 먹는 것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고 마지막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이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시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왜 노안이다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좀 자각할 수 있는 아니면 좀 안 좋아지면 그냥 바로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갑자기 좀 약간 한쪽이 잘 안 보이는 것 같다든지 어느 부위가 좀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길 수 있거든요. 깜빡깜빡 해보면 좀 어둡거나 양쪽이 좀 다르거나 했을 때 한쪽에만 노안이 왔나 보다.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양쪽에 보는 게 조금 달라지거나 평상시 보다 달라지거나 갑자기 안 보이는 부위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이쪽에서 보면 보이는데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네, 일시적으로 좀 어떤 부위만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도 이제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원용 외래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жел긄아 사랑 고맙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